아수르 520년간의 전쟁기록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의하면 고대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520년간이나 상아시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수르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500년 이상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BC 2000년경 바벨론 지역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변에 아수르 다른 도시에 정착하면서 갈라와 느누에와 같은 도시국가들을 세우며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BC 1800년경에 아수르는 바벨론의 함모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모라비 왕 때에는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시르 나시르팔 2세 왕 때부터 무자비한 정복전쟁을 시작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며 정복한 나라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르 나시르팔 2세의 아들 살만했을 3세는 매년 동서남북으로 정복전쟁을 떠났으며 정복한 나라에는 경제적 수탈을 굴복을 거부한 나라에는 잔인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아수르는 BC 609년 바벨론에 의해 느누에가 함락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벌여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는 철기시대의 최초의 거대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BC 10세기에는 이미 궁수와 창병을 갖춘 기병을 이용했으며 그들의 주력부대는 놀랍게도 전차부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아시르 나시르팔 부조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전쟁에는 전차부대가 선봉에 투입되었고 전차부대가 남긴 것은 다른 무대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형태의 전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일정기간 군복무를 해야 했고 부자들은 군복무를 돈으로 대신하거나 노예들을 대신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보병은 창병, 궁수, 돌팔매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창병은 무거운 쇠비를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티글랏 빌레스 3세는 돌팔매병을 이용한 최초의 아수르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한기와 15장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화해비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돌팔매병에 대한 기록은 티글랏 빌레셀 3세보다 훨씬 앞섭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칼을 쓸 줄 아는 군인이 2만6천명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는 왼순잡이 군인들이 700명이었습니다. 그 700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그 성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6천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데 물매로 유명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지파에서 나타났습니다. 빛이 천년대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아스를 물리친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3회 일상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야습도 그렇고 돌팔매병도 그렇고 세계 고대 전쟁사의 신기록들은 사실 모두 성경기록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수르는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었고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군인들이 모두 죽어 예루살렘 공성전은 실패한 전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온 기록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하방 때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영웅적으로 버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티글랏 빌레셀 3세는 아수르 역사에서 진정한 아수르 제국의 창시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와 가까운 나라들을 속주로 통합시켰고 아수르에서 지정학적으로 먼 나라들은 아수르의 감독 아래 자취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취라는 것이 각 나라의 민족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대량 이주정책을 펼치며 혼혈적을 탄생시켜 그곳에서 아수르의 감독 아래 시행되는 자취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이후 북이스라엘이 혼혈 사마리아인으로 혈통이 변질됩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원했던 세계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자신의 나라 즉 본국의 이익을 위해 속주의 국민들의 불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실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혈적을 만드는 일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티글랏 벨레셀 3세는 두루와 시돌의 페니키아 해안까지 침략해 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문하엠이었습니다. 문하엠은 아람 다메색의 왕 르신과 함께 일단 티글랏 벨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봉신이 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문하엠과 아람 다메색의 왕 르신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두 나라는 남유다를 끌어들여 삼국동맹을 맺어 세 나라가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뜻을 남유다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아스가 이 예민한 국제정세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스는 이때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이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의 친아수르 정책은 옳지 않다.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도움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이 아닌 친하나님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요지의 조언을 아스 왕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유다가 삼국 동맹을 거부하고 친아수르를 표방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연합군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보다 앞서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약조를 합니다. 열한계하 16장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남유다는 일단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의 1차 공격에 대한 방어는 겨우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아스 왕은 아수르의 티를랏 빌레셋 3세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연합국이 쳐들어올 것이 두려우니 자기를 도와달라는 굴욕적인 편지와 조공을 보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티를랏 빌레셋 3세에게 사자를 보내 아릅니다. 나는 왕의 신부교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아하스가 편지와 함께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고깔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말이 예물이지 이것은 뇌물이자 동시에 조공이었습니다. 전쟁은 애들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명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쳐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전쟁도 명분 없이 마구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남유다 아스 왕의 편지는 아수르에게 전쟁의 명분을 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약한 남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연합국 두 나라를 자기네들이 와서 형님의 이름으로 혼내주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티를랏 빌레스 3세는 북이스라엘 영토를 사마리아 지역 내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아람 다메색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켜 혼혈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티를랏 빌레셀 3세의 뒤를 이은 살만에셀 5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자 결국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와 3년간 포위전을 펼치다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열한기야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아수르 비문에는 살만에셀 5세의 뒤를 이은 사로곤 2세 때에 다른 점령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거주지를 옮겨 사마리아인들과 혈통을 섞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3년간이나 포위했다가 함락시켰다는 것은 이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18개월간 포위했다가 함락했다는 기록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성전이 얼마나 힘든 전쟁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성전은 이렇게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전략과 전술 아수르 이전에도 나름대로 작은 규모의 제국들이 역사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제국의 시작은 아수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떻게 제국을 이뤘을까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했기에 인류 최초의 제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앞서 언급했지만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고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선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차부대와 기병은 너무나도 무섭고 위력적이었으며 돌팔매병의 활동을 그린 부조는 지금 보아도 섬뜩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50명이나 10명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고 매 전쟁마다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인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군인들은 여러 유형의 지역사람들로 구성된 뛰어난 전사들이었고 그들의 수병들,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들은 가벼운 보투들을 타고 늪지로 진격해가서 갈대 사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적을 찾아 적의 은신처에 불을 지르는 공격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또한 전차부대를 수송하는 큰 배도 있었는데 해군들은 배에 노를 접거나 미리 강 건너편에 가서 밧줄로 배를 잡아당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물에 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고 공병대는 작은 강을 건널 때에 부교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특히 공성전 때 포위 공격에서 많은 승리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포위 귀법을 사용했는데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그리고 심리전에 매우 능했습니다. 심리전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아 왕과 예루살렘 군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통역도 두지 않고 직접 유다 언어로 항복을 강요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고대 전쟁사에서 심리전의 좋은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군인들에게 직접 남유다 말로 말합니다. 열한기화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니라마는 히스기아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근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마리를 줄이라. 랍삭의 이 말은 예루살렘 상한의 군인들과 백성을 너무나도 두렵게 하는 것이었고 이런 심리전은 의외로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둔 적이 많습니다. 결국 랍삭의 이 심리전으로 인해 예루살렘 상한의 군인들과 백성이 크게 동요하자 히스기아가 결단을 내려 배우수로 갈아입고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위 공격 방법이 발달됨에 따라 고대 근동 각 나라들의 요새 건축이 크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많은 성도 대부분 요새 건축물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 요새 건축은 무엇보다 전쟁을 염두에 둔 생존을 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요새 건축술이 발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위 공격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요새의 물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피시 710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서 버티기 위해 히스기아 왕이 물을 확보했던 것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히스기아는 그때 뛰어난 공학의 힘을 빌려 단단한 바위를 뚫고 520미터에 달하는 지하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내부의 저수장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히스기아는 기름과 술과 곡식의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한 요새 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야 3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히스기아가 사레리비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운운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경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가 있었던 무기토는 요새 건축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빛이 1900년에 세워진 무기토 성벽은 두께가 2미터였고 돌출부와 벽감이 있는 곳은 성벽의 폭이 5.4미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바깥쪽 벽의 아랫부분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메디아와 힘을 합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무자비한 전쟁을 그치지 않았고 600년 가까이 늘 승리만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아수르 유적을 발견하기까지 과연 아수르 제국이 역사에 존재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떤 유적도 없었습니다. 왕국은 불타버렸고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수도 르네웰을 티그리스 강의 토사가 2000년 이상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훔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수르의 사마리아 점령 아수르 제국을 비중있게 다루는 이유는 아수르와 성경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방시켰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다가 그들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몰살되면서 퇴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수르의 사마리아 성 공성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9년째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살만했을 오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자 호세아 왕은 저항하지 않고 바로 항복하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열한기야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의 세리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터라 아수르에까지 조공을 바치는 것은 매우 힘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처음 몇 년은 이집트와 아수르의 조공을 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에는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 보내둔 조공은 중단해 버렸습니다. 열한교 17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전쟁사에서 보면 전후 강화조약의 체결이 전쟁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화조약을 어길 시 대개 곧바로 전쟁이 재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아수르는 곧바로 다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손하기에 넣고 마침내 사마리아를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열한교 17장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대개 전쟁은 주변부를 공략하고 마지막에 수도를 포위하다가 함락시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공성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전차를 앞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도 사마리아선 공성전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성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선 공성전도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물자와 인력을 투입한 전쟁이 공성전이기 때문에 공성전을 치른 군인들은 함락시킨 성 안에 들어가면 포악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마리아선이 함락되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사마리아선 5세가 사마리아성이 함락되던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는 티글라트 빌레셀 3세가 주창한 혼혈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옮겨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혼혈족을 탄생시켰습니다. 열한기와 17장 24절입니다. 아수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모든 제국이 그러하듯이 제국은 자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때문에 당연히 아수로 민족은 혼혈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점령한 나라의 민족들은 모두 피를 섞어버려 민족주의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민족주의는 향후 제국 통치에 대한 반항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국들은 자국에서 자국민들에게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지배하게 된 민족들은 철저하게 짓밟고 억누리며 억압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자신들에 의해 평화를 이루었다고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귀족들이 갑판 위에서 멋있는 파티를 하는 동안 배 아래에서는 얼굴에 검정 숯을 묻힌 수많은 노동자들이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석탄을 계속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갑판 위의 귀족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로운 파티를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 아래 노동자들의 평화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 아래 노동자들이 닭장 같은 곳에서 잠을 자든 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귀족들 자신의 평화로움이 중요하고 그 질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굳게 믿을 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여기서 소중한 한 생명은 오직 귀족들 뿐이고 제국의 왕과 권력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성전 먼 나라의 전쟁은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 나라의 일은 마치 우리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함락된 일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쇼크였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가 속한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속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남유다의 1년 국가 예산이 2조원이라면 북이스라엘의 1년 국가 예산은 10조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이 혼율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도 천년 이상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압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아는 다가올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침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히스기아가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하면서 물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아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의 천막들을 철거하고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수르의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이고 예루살렘은 결코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대항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군사훈련과 예루살렘의 요새화 즉 자주국방 정책에 있지 않고 레유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레유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사야가 자기를 찾아온 히스기아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히스기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보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더욱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군사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 남유다와 아수르는 비교조차 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수르의 초강세였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아 14년에 아수르의 샌나키리브 즉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주변부를 모두 함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리네베에서 발굴한 조각판화에 의하면 아수르는 남유다의 튼튼한 성을 46개나 이미 파괴하여 점령했고 20만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열한교와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스기아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아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아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아는 이 배상금을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겨우 마련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다윗과 솔로몬 때와 비교해서 한심하기가 이를 때 없어진 것입니다. 열한계와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아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고깔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아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히스기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은 아수르는 그 배상금만 챙기고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속셈이 배상금에 있지 않고 남유다 전체를 삼키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랍사개라는 장수를 앞세워 18만 5천명의 군사들을 예루살렘 성 주변에 포진시켰습니다. 이 공성전 중에 랍사개의 심리전이 펼쳐졌고 히스기아의 배옷 기도와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의 떼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주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둘짓대가 페스트라는 전염병을 돌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둘짓대가 아수르 군대의 무기들을 갉아먹어 전염병이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공성전을 성공한 아수르는 어이없게도 사마리아보다 약한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실패를 하고 살아남은 소수가 퇴각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성을 지키는 히스기아는 이략 고대 근동에서 스타왕으로 유명해지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수르는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얼마 못 가 바벨론에게 고대 근동의 주인자리를 내주게 됩니다.